안녕하십니까 정선아 지메입니다. 이제 감자 택배 다 싸고 제가 시간이 나서 영상을 담아봅니다. 고추부각 맛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따온 고구마줄거리. 이제 고구마줄기 좀 까야 됩니다. 벌써 주문받아 놨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초복은 지났고 중복말복이 있기 때문에 자연산 엄라불로 잘라놓은 거 가져왔어요. 그리고 어제 캔 감자. 한번 보세요. 감자. 끝나는 감자입니다. 끝나는 감자. 두 줄 캐고 다섯 줄 남았어요. 이제 그거는 장마 끝나고 햇빛 쨍쨍 내일 쬐 때 다시 흙이 마르면 마르면 감자를 캘겁니다. 그리고 건드리도 있고 거사리도 있고 이 옷을이 사람들이 몰라서 이 옷을 무릎에 정말 좋아요. 달여서 먹으면 정말 좋답니다. 그리고 옆에 어머님과. 어머니과도 구경시켜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기 보세요. 녹아. 녹아기 벌써 이렇게 익었네. 바지 있고, 나사기꽃이도 있고, 감정이에요. 이제는 장마 끝나면 쪽파 심을 때가 됐어요. 쪽파도 나왔고, 살구가 있네요. 살구도 한번 한번 먹어볼게요. 빛깔 좋아, 빛깔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쁘네요, 살구가. 얘 갖고 얼마예요? 만 원, 오천 원. 이게 만 원이고요. 이게 오천 원이랍니다. 제가 한번 맛해볼게요. 더 가지가 여기 안 많아요. 비가 많이 온 거 치고는 비가 많이 온 거 치고는 그래도 괜찮네요. 먹으면 하네요. 여기는 남문. 아주 조용해요. 백설이떡도 있고, 추리치떡도 있고, 여전히 변함없이 전을 항상 부치고 있습니다. 다리는 다리. 녹두전도 지글지글하고 있고. 부전에 다 부치고. 이거는 뭐 배추전이 아닌데? 이거 배추전인데, 배추가 다 떨어졌어요. 배추가 다 떨어져서요? 배추전이요? 하전이 됐습니다. 부추. 부추전이랍니다. 부추전이랍니다. 배추가 다 떨어졌대요. 여기가 보면 중심가. 중심가. 여기 사람들 항상 앉아계세요. 보세요. 쭉쭉. 여러분 여기 강원도 옥수수. 진짜 맛있어요. 강원도 감자가 유명하듯이, 옥수수도 유명하답니다. 이건 도덕. 도덕이 썩이 났어요. 보세요. 도덕도 유명하고. 이거는 5,000원이랍니다. 우와 5,000원 많다. 5,000원. 사람들이 이제 지금 오시네요. 여기는 버섯도 많아요. 버섯을 사람들이 많이 사가요. 버섯도 있고. 생선 말린 것도 있고.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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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빵. 옛날에 엄마 해준 생각이 나네요. 찐빵. 찐빵 정말 맛있어요. 장선에 오시면 찐빵도 사가시고. 이것저것 많이 사러 오세요. 옥수수도 이렇게 삶아서 팔고요. 저는 마늘 이렇게 엮을 줄을 몰라가지고. 까서 팠는답니다. 까서. 아이고. 이렇게 까서 파시네요. 아이고. 여러분. 시장보경 잘 하셨는지요. 오늘도 활기차게. 행복하게. 행복하게 보내세요.